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글자를 보여줄건데 무슨 글자인지 번갈아 가면서 맞춰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쉬운거 부터 할까 어려운거 부터 할까 쉬운거 부터 하자고 그래 알았어 이건 뭐지 그렇지 이제 한결이 하고 한별이 하고 이렇게 하자 에이 글자를 좀 더 친근한 글자로 바꿀께요 음 이번에는 한별이 차이다 그치 음 그럼 이 친구 b 음 c 오 쉽다 쉽다 d 오 e f 자 f 는 다치에서 따라해봐 f 앞니를 보여주는 거야 f 그 다음에 한결이 차려야지 g 어 g 할 때 잎을 동그랗게 만들고 g g g g g g g 가 아니고 쥐. 쥐. 됐습니까? 쥐. 그 다음에 한별이 차려야지. 뭐지? 의자처럼 생겼는데? 한결이야. 뭔데? H래 한별아. 맞는 것 같아? 의자처럼 생긴 친구는 누구다? H야. H야도 입을 동그랗게 만들고 H. 그렇지. H. 자 그럼 몇 가지 해보자. 선생님 따라해보자. A. B. B. C. C. D. E. E. 그 다음에 앞니 보여주면서 F. F. 잘하네. 그 다음에 N. G. 그 다음에 한별이 몰랐던 거 뭐? H. H. 그쵸. 무슨까? 틀렸어요. H.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결이 차례. 얘는 I. 그쵸. 그 다음 얘는 뭘까? 뭘까? 어. 이 친구 이름 하나? 뭔데? 그렇지. J. J. 그쵸. 나쁜 녀석들 좀 굵게 표시해야 되겠다. 우리 한별이 몰랐던 애들 H하고 J. 좀 굵은 표시로 보여? 네. 밑줄도 꺼줄까? 끄지 말까? 밑줄 끄나 안 끄나 잘 표시가 안는데. 그치? 끄지 말자 밑줄은. 오케이. J까지 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한별이 해보자. 이 친구는? 과연 굵어질 것인가? 안 굵어질 것인가? 모르겠어. 어 뭐지? K. 아우 그래도 오빠 한살 더 먹었다고 조금 더 잘한다야. 자 한별이 몰랐으니까 또 K. 어 나쁜 녀석들 그치? 굵은 녀석들 다 없애버린 나중에. 거꾸로 한번 가볼까 다같이 K J I H G F F F E D C B A 그렇지 한번 더 가볼까 얘 뭐였더라 K J J I H G F E D C B A 한별이 눈치만 보고 있어 지금 오케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 K까지 봤구요 그 다음 녀석 보자 자 이 친구는 자 얘는 소문자고 작은 글자고 얘 대문자 큰 글자 이렇게 생겼어 L 그렇죠 둘 다 뭐다 L L 그렇지 메롱 메롱 L 오 잘한다 메롱 메롱 잘한다 L 오케이 얘는 L이 아니고 L L 자 L 소리 내고 있는데 뒤에서 탁 머리치면 안돼 혀 깨물어 잘못하면 알겠어 L 클러 L 알겠습니까 이 친구는 뭐다 L L L이에요 L 오케이 얘는 맞췄으니까 그러면 넌 날씬해져라 오케이 뚱뚱이들 보자 뚱뚱이들만 골라볼까 얘는 K K J H H 알겠습니까 G 얘는 뭐였더라 J 우산처럼 생겼어 우산 J J 얘는 뭐였더라 K 그렇죠 K하고 H하고 헷갈린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H하고 얘는 K였어 그 다음에 L 만나봤고 오케이 그 다음 여섯 보자 이 친구는 같이 하자 같이 A B C D 하고 해달리 M M M M 오케이 이 친구는 N N Q가 나오면 안돼 N 그렇지 자 L M N L M N 뭐라구요 L M N L M N 전부다 굵어져야 될 것 같아 L M N 자 그 다음 되게 쉬운 글자 하나 나올거야 자 이 친구는 그렇지 아이고 O는 잘하네 그렇습니까 O는 날씬해져라 O 그 다음에 얘는 P O P 맞췄어 그럼 날씬해져라 너도 K K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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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뭘 원하니 이런거 배웠네 그쵸 포크 원하니 오케이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얘들 다시 한번 보자 굵은 애들만 얘 뭐였더라 H J K L M N 소리 내야돼 무조건 따로 해야되겠다 한별이하고 한결이하고 오케이 자 일단 요렇게